안녕하세요. 예솔입니다. 루니잇의 수요예측 결과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공모주부터 해서 데이터를 쭉 다 가지고 있는데 경쟁률 한 자릿수 정말 처음 봅니다. 7.10대 1, 다른 의미로 정말 역대급이죠. 기관 총 162곳이 참여했습니다. 기관들도 최근 수요예측 참여에 약간 몸을 사리고 있는데다가 바이오 쪽 투심이 워낙에 죽어있고 또 기업 분석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최근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모가 산정과 유통 물량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단점을 보이고 있는 공모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는 44,000원에서 49,000원을 야무지게 제시했는데 44,000원 이하의 가격을 써낸 기관들이 참여 건수 기준으로 88.89%나 됩니다. 대부분이 하단과 하단 미만을 적어냈다는 뜻인데 근데 신청 수량 기준으로 보면 하단과 하단 미만이 29.81%밖에 안 돼요. 오히려 49,000원 이상을 적어낸 수량이 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캐치하셔야 돼요. 밴드 하단이나 하단 미만을 적어낸 기관들은요. 사실상 이 루닛의 공모주를 배정 못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미 이런 가격을 써냈다는 자체가 회사 측이 제시한 밸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아주 소량을 일부러 아주 낮은 가격에 써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의사 표시는 해야겠다. 너희가 산정한 밸류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래서 보시면 44,000원 미만을 적어낸 기관이 128개로 가장 많지만 이들이 매우 소량씩만을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 수량 기준으로 보면 전혀 많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럴 때는 신청 수량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참여 건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32% 낮은 3만원의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의무부위 확약 비율도 보시죠. 이것도 보면요. 참여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99%나 되거든요. 워낙에 총 참여 기관 수가 많지 않은 영향도 있겠고요. 참여한 기관은 총 34개의 기관이 있었지만 수량을 대부분 3,000주 정도 적은 수량을 확약 신청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확약 수량은 거의 없는 정도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기관 유형별로 신청한 현황을 보시면 그나마 운용사들이 좀 참여했고 해외 기관 투자자는 전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루닛의 수요예측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좀 적극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8개 기관이 참여했더라고요. 국내도 해외도 루닛 공모 중에는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공모기후 변경된 부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공모가가 3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상장 주선인의 의무 인수분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총 공모 주식 수량도 조금 증가했습니다. 총 공모 규모는 약 365억원, 시가총액은 약 3,156억원 규모가 되겠어요.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은 30만 3,950주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총 공모 수량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7%를 배정했는데 배정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5%대까지 내려왔어요. 아마 사전에 수요 조사한 결과를 좀 반영한 게 아닐까 싶고요. 이 또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우리사주 조합 줄어든 물량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정이 됐고요. 표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예정 보통 주식 수의 44.37%가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입니다. 앞에서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우리사주 조합 배정부는 1년 동안 보호 예수가 약속이 되는데 그 물량이 줄어들었으니 유통 가능한 물량이 더 늘어난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다가 또 상장 후에 즉시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 4.23%가 존재한다고 했고요. 또 보통 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 우선주도 163만 7,728주나 존재합니다. 이거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 12개월 확약이 걸려있기는 한데요. 상장 이후 바로 보통 주로 전환을 신청하게 되면 상장되는 주식 수 자체가 또 늘어나면서 주가가 희석될 위험이 있으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네요. 자 정리합니다. 경쟁률 역대급으로 낮고요. 신청 가격 분포표도 형편없었고요.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32% 낮은 3만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65%고요. 상장일에 유통 물량이 매우 많고 기존 주조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패스하기에 충분한 수요 예측 결과인데요. 늘 그렇듯이 혹시 이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로 인해 수익의 가능성이 생겼을지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조건을 체크합니다. 1번 가격 메리트가 생겼는지 2번 유통시총 규모가 매우 작아졌는지 3번 기존 주조의 비율이 낮은 종목인지 우선 가격 메리트를 확인해 볼 건데 회사는 공모가 산정 시에 무려 2025년의 순이익을 사용했었죠. 저는 2024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펄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36.7 공배가 나오더라고요. 추정치를 적용해서 계산했음에도 역시나 아직도 공모가는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미 비교 기업들 대비해서 퍼가 높아요. 트임을 재배하고 그래서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가격 또한.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부분이라면 현재 공모가 기존의 시가총액은 프리 IPO에서 책정됐던 밸류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라는 거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들을 생각한다면 상장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공모가 이상까지 주가관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확신은 아니고 그런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통시총과 기존 주주 비율 앞에서 봤듯이 좋은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쿨하게 패스하려고요. 자 제가 기업 분석 영상에서 루닛의 내용을 보니까 보로노이가 떠오른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로노이와 수요예측 결과나 유통 물량 비교해둔 표니까요. 한번 다시 조건들 확인해서 비교해보시고요. 보로노이도 수요예측 결과가 매우 안 좋아서 패스했던 종목이기는 한데 상장 후에 예상보다 좋은 흐름이 나타나서 저한테 또 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혹시 루닛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걸 저도 모르죠. 가능성이야 언제든지 다 열려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굳이 공모 청약에 참여할 필요 없이 상장 이후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보로노이 같은 흐름이 나타날 것 같을 때 뭔가 전조 증상이 있을 거잖아요. 호가창이 좀 들썩들썩 거린다던가 거래량이 많이 실린다던가 그러니까 상장 후에 어떤 조짐이 보이면 그때 접근을 해서 단타를 쳐보던가 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 굳이 루닛 공모주를 청약에서부터 참여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는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표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증거금으로 15만원 필요하겠네요. 네 보니까 이번 주는 좀 심심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다음 주 공모주들 챙겨봐야겠네요. 남은 시간 잘 보내세요.